안녕하세요. 별이정에 오신 유치님들 안녕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에서 방울복랑 금을 키우던 하우스를 크게 더 짓기 위해서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을 전부 뽑아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 또 필요로 하신 아이들을 구매하시면 아마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많이 구입하세요. 좋은 기회랍니다. 언제 사시겠노? 나도 집만 괜찮으면 또 사고 싶다. 제품의 장점은 여름에 돼서 공랑금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그때 애들도 같이 새끼도 떨어지고 대풍도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4년에서 5년 이상 묵은 이런 대풍 같은 경우는 잎을 떨어져도 복구가 돼요. 그래서 초보 분들한테 오히려 조금 근육 있는 거를 이렇게 좋은 아이들은 여름에 잎을 다 떨고 또 해도 자구랑 모두 떨어져도 얘들이 다시 그 자리에서 자구가 다 나오면서 제자리 원상 복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을 사는 경우는 오히려 초보들한테 조금 사이즈 있는 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 사면 안정성이 있으면서 또 내년에 자구 분리를 해서 복랑을 자구 판매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 20만 원이라는 거는 과일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하우스 정리한다고 직접 못 고르시는 분들은 여기 아이들은 15만 원 직접 못 고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좋은 거 보내주세요 하면 제일 먼저 좋은 거 골라서 보내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세요. 이렇게 싼 거는 사실 수가 없어. 이런 아이가 15만 원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아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 어디 가서 15만 원에 사겠어요. 이야 멋지다 멋져. 여기 아이들은 8만 원. 8만 원. 제 영상을 보시고 방울복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진짜 득템하는 거예요. 이야. 아 얘는 7만 원. 가격표 보이시죠? 금액을 물건을 잘 모르시면 얼마짜리 좋은 거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가장 좋은 걸로 선별해서 보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때에 사세요. 아 기가 막히다. 방울복랑이 이제 색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얘들은 탱글탱글하니 이제 자리를 잡고 잡아가죠. 색깔 너무 이쁘다. 지금 사세요. 지금 사시면 득템한답니다. 여기는 삶 많은 아이들. 오 얘는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었다. 3만 원이요. 좀 다르죠. 5만 원. 5,5,6,6. 그럼 나의 고향도 감사드립니다. 1,2,3,5,6,5,6,6,6,6,6,6,6,6,6,6,6,6,6. 10,5,4,6,6,6,6,7,7,7,7,7,7,6,7,7,7,8,8,8,8,8,8,8,8,8,8,8.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이쁠까 거기서부터는 5만원 얘는 5만원 얘는 7만원 색감이 지금 굉장히 이쁘게 들죠 방울봉랑이 덩글덩글한 이즈 와 5만원 얘는 7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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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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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